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과 테마들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테마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주가에 관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지의 여부들과 지속성의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눈에 띄는 것은 소형 원전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전선과 전력 설비까지도 확장이 되면서 큰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원전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다 비슷한 맥락과 흐름인데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원전을 택한다.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구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아마존의 이야기가 오늘 또 이어서 나오면서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선택지를 택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어줄 수 있는 이슈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켓 밀러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난 장기적으로 AI 발전을 믿는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전력을 지원하는 인프라 측면에서 AI 주식을 플레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뒤이어서 덧붙였고 AI의 발전에 따른 전력난, 전력 설비 이런 확충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투자 발표가 있기도 했지만 그와 관련돼서 이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접목적으로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했고 오클로 같은 경우는 40%가 급등을 했고 뉴스케일 파워도 40%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관련된 ETF의 흐름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살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ETF는 내가 원하는 기업을 조금조금씩 모아놔서 구성을 미리 해줘서 산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좀 안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요즘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 ETF까지도 전력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걸 봐서는 우리가 AI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대응하기 힘들 정도의 이런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AI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좀 단기적으로 들었다가 다시 한 번 AI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눈을 둘리는 투자자들이 많고 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송배정망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원정 관련주들은 오늘 오전에 강했다가 다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력 관련돼서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코 쪽에 우선협상 대장자로 선정됐는데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닙니까? 또 내년 3월에 진짜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성이 너무 없다, 있다 막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아직까지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부분들 아직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또 ETF 제품들, 상품들 중에서 전력 관련해서 미국 기업에 투자했던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너무나 좋았고요. 신고가 랠리를 가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있었던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되는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은 역시나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리스크에 계속되는 의문점들이 남으면서 주가의 탄력들을 크게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참 국내 증시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좀 챙겨봐야 할 시장인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앞으로 이제 데이터센터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에어컨이잖아요, 대표님. 에어컨 때문에도 이제 세계 전력 수요가 앞으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두 배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답이 이제 소형 원전이 될 건데 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그래도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가장 오늘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목단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이렇게 대장주가 되는 종목군들은 좀 단기 접근인가요? 지금 시장에서 그 리스크들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서전기전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은봉의 형태를 내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121선, 그러니까 장기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결국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물론 선별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서전기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좀 그동안의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가장 탄력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리는데 그마저도 투시하자들의 심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매도로 이어지고 오히려 올랐을 때 빨리 도망가자라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 같이 동반적으로 강하게 시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섹터가 더 확장이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아 주고 계셨잖아요. 원전과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원전과는 좀 별개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노후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이상이 굉장히 노후된 전력망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이거는 원전과는 살짝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SMR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지금 채택을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좀 흐름이 다르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땐 결국엔 전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거다라는 부분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흐름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전력기기 중에서는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시세가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 중동 쪽에서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활발하게 수주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강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또 중요한 골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종목 선별하실 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지난분께 신차 판매량들이 좀 올라갔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테슬라도 올랐고 소폭이기는 합니다. 루시드도 올랐고 리비안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약세들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 관해서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돼서 시세 흐름이 좀 좋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흐름 그리고 최근 몇 거래일의 흐름으로 보아서 우리가 2차전지가 완전 끝났다라고 평가를 내리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SDI의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격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로봇 택시 일정과는 저는 살짝 2차전지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인도량이라든지 전기차 캐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바닥을 찍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독일의 보조금 부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았고 그게 시작이었다가 로봇 택시 일정도 있어라는 게 또 플러스 알파로 적용이 됐었는데 요즘 빠지니까 로봇 택시 일정 너무 별로여서 로봇 택시 결과가 별로여서 2차전지 역시 빠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흐름을 다르게 두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엄청나게 물론 단기적으로 엄청 큰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2차전지 관련돼서 삼성 SDI의 실적을 좀 지켜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좀 한 발 떨어져서 약간은 관망을 하면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흐름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